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연말. 의미 있는 영화 한 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영화 탄생의 배우 윤시윤 씨, 윤경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시내타운 여러분. 9934님이 오늘 너무 추웠는데 두 분 보니까 마음속에 핫팩 넣은 것처럼 따뜻다고. 오늘 옷도 우리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그렇죠? 5563님이 뭐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윤 씨들 다 모아놨네요. 윤시윤, 윤경호.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두 분 다 윤 씨. 5998님이 하이킥에서 캔디의 첫사랑 역할로 윤시윤 씨 까메오 출연하지 않으셨냐고. 그렇죠, 그렇죠. 두 분 두 샷이 너무 예뻤는데 가슴 아픈 첫사랑 이야기였던 게 기억이 난다고. 맞아요. 막 되게 저는 너무 그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동안이셔서. 실제로도 저보다 조금 한 살인가 더 많으신데, 두 살인가 한 살. 제가 86년생입니다. 제가 87년생. 그런데 너무 동안이시니까 막 다들 댓글에 아니 후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하던 모자도 쓰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촬영할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제가 이제 캔디의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뛰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다른 여배우들 같으면 뛰어오는 장면들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좀 헤쳐놓고 이래야 되니까 메이크업 수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세팅 중에 계속 실제로 뛰면서 감정 잡고 있더라고요. 부족하니까.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이렇게 연기를 잘하셨구나. 민망하죠, 이런 거. 그런 마음으로. 민망하죠. 못해서 채우느라.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세요. 한 10년 전인데 그게 거의 이제는. 방부제죠, 방부제.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저만 나이 들고. 아니에요. 메이크업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제가 많이 들었죠.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라.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라. 공감해요. 저는 잃어버린 청춘입니다. 4669 님이 윤경호 님 시내타운 또 두 번째 출연. 핑크방이 잘 어울리는 남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다 우리 제작진이 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핑크방이 이 핑크방. 네, 저희가 핑크방이어서. 감사합니다. 핑크방이 어울리는 남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정말 나오셨잖아요. 저희가 볼 때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또 오셨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또 금방 오셨어요. 저도 그때 너무 여기 기억이 좋고 이렇게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요즘 인기를 실감하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예전에 제가 드라마 그린마더스 클럽이라는 작품을 했을 적에 그게 이제 아파트 내에 또 이제 학부모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저희 동네에 또 주민분들도 비슷한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머님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많이 이렇게 실제로 보면 너무 반가웠잖아요. 지금 방송 중인 드라마니까 배역 이름 불러주시면서 잘 좀 하라고 부인한테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잘하시는데. 아유, 뭐 또 많이 부족하죠. 아니, 또 어머님들 사랑하면 또 3042님이 저희 할머니가 시유님 볼 때마다 아이고 탁구 나왔네 하셨는데 요즘은 아이고 현재 나왔네 하신다고 최근 또 주말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죠. 어떠셨어요? 하고 나서 어머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또 더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머님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시는데 뭔가 예뻐해 주시고 손자 같은 모습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때문에 집밥을 먹으러 가는 할머님 댁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께서 앉아가지고 소녀처럼 이렇게 다 소가닥에 앉아서 저랑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막 이렇게 두근두근 떨리는 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머, 어머, 너무 순수하시다. 참 어떻게 보면 할머님들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그런 손주인 것 같아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팬심을 그렇게 느끼셨군요. 아니, 근데 이번에 또 연기대상 후보가 되셨어요. 아, 그래요? 아, 세상에.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진짜요? 어, 연기 SBS 아니에요? 아, 연기 SBS 챙겨주는. 어떠세요? 만약에 호명이 된다 하면. 아이, 뭐 저야 사실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죠. 몰랐어요, 진짜.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아, 재밌어. 이상하네. 좋은 소식 저희가 또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423님이 윤경호 님 나오는 영화 정직한 후보 2 재밌게 봤다고. 네. 영화 촬영할 때 김무열 씨와 함께 라미란 액팅스쿨 1기생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셨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아니, 저희가 연기하면서 라미란 선배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라미란 액팅스쿨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1기라고 그랬는데. 되게 재미난 것부터 시작해서 진지한 것까지 종종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너무 힘이 되셨겠어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면. 아니, 근데 저번에 정의료 씨, 김슬기 씨가 최근에 나오셔서 같이 영화를 찍으셨는데 아니, 먹을 거를 그렇게 많이 챙겨주신다고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먹을 거 저는 그때 좀 살이 좀 쪘어가지고 오히려 막 살을 빼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고요. 먹을 거보다는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최근에 캠핑을 한 번 갔다 왔어요. 거기서 막 직접 다 이렇게 차려주시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막 해주시고 장작도 막 직접 손수 이렇게 막 불 지펴주시고. 이야, 너무 따뜻하다. 네,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척척척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죠. 행복했어요. 너무 부럽네요. 정연 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시윤 님이 평소에 빨래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사실이냐고. 아, 예,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시길래 오늘이 시상식 당일날 시상식 끝나고 청소하고 빨래할 거다 인터뷰를 하셨대요. 근데 그날이 또 흰색 빨래를 하는 날이었다고 했다고.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락스라도 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건조대에 흰색 빨래만 가득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이상한가요? 기분이 좋으시구나. 이게 주구의 마음인데. 절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널지 않습니다. 흰색 빨래를. 아, 너무 좋네요. 진짜 그거 중요하죠. 깨끗한 느낌. 깨끗한 느낌. 네. 아주 퓨어한 느낌. 좋은 옷보다도 저는 좀 관리가 잘 된 옷을 이렇게 아침에 입고 이렇게 나가 하면 뭔가 내 자신이 좀 소중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해요. 와, 너무 되게 소소한 행복이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그래요? 이렇게 깔끔하시구나, 그래서. 주연님이 할머니, 엄마와 연말에 함께 볼 영화 찾고 있었다고 탄생이 딱일 것 같아서 예매해놨다고. 오늘 두 분 얘기 듣고 주말에 보러 간대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볼 거예요. 영화 탄생. 바로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여러분 관람하실 수 있어요. 시윤 씨가 우리 영화 탄생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선 최초의 사제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실화를 영화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분의 삶과 죽음이죠. 실화하고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공부나 아니면 사전조사 이런 걸 혹시 하셨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이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대사 자체가 그 시대적인 흐름을 모르면 할 수 없는 대사도 상당히 많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로케이션 자체가 외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파란색 벽에서 촬영을 하느라고. 너무 힘드셨겠다. 알아야지 상상을 하고 촬영을 하니까. 많이 공부를 했죠. 우리 시내타운의 또 특이한 점인데요. 서로의 역할을 설명해 보고 계셨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자기 역할은 늘 얘기하지만. 자 그럼 우리 경호 씨가 시윤 씨 역할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윤시윤 씨가 맡은 역할은 김대건 신부님. 극 중에 청년 김대건이죠. 김대건 신부님의 역할이고요. 실존 인물이시고 우리나라 천주교에 처음 신부님이 되신 분이고. 26세 나이에 순교를 하신 되게 이른 나이에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인데. 당시 그 서양까지 혼자 가서. 혼자는 아니었죠. 거기 가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 조선에 돌아와서 신부님으로서 이렇게 짧은 한 2년간의 신부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연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나 윤시윤 씨가 잘 표현을 해서. 이번에 우리 바티칸에 초자 초청을 받아서 교황님을 뵙고 왔었는데. 유시만 했었죠. 교황님이 시윤 씨를 보시고서는 성인의 얼굴이 보인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찰떡 같은 표현이 찰떡 이상이었죠.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해줬어요.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윤 씨는 어떻게 할지. 제가 만든 역할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기대가 되는 가운데. 나는 어땠니. 잠시만요. 실제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일단은 우리 경호 형님이 맡았던 인물은 현성문이라는 그런 인물이고요.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기록에 보면 그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옆에서 보필했던 그런 조력자이자 형제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해박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의 기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생존하면서 기록들을 남겼던 기해의 일기라는 책을 만든 저자이기도 하죠. 두 분 다 서로의 역할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뭔가 이제 거룩한 역할인데요. 이제 경호 형님이 하시면서 감독님께서 많은 부분 코믹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부여를 하셨어요. 미션을. 재밌어야 되니까 또 영화가. 네. 그래서 아주 웃음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또 재미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했는데. 몇 가지 진지한 것 중에 웃음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럼요. 진지해야 웃기거든요. 아유 또 기대가 됩니다. 재미까지 있는 영화군요. 4737님이 영화 속에서 두 분 브로맨스를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소문이 있던데. 아니 경호 씨는 시윤 씨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아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성훈이라는 역할이 김대건 신부가 실제로 나이 차이가 아버지 벌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되게 아버지처럼 옆에서 이렇게 살뜰히 챙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감독님이 계속 들려주셔가지고 실제로 나이 차이가 6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리고 6살이더라고요. 뭐 외모로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극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좀 아들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때요? 반대로 시윤 씨는 아버지 같으셨나요? 이게 질문이 너무 형한테 너무 다격감 있는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못 말했어? 아들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이미 내가 뱉은 말이라. 살신성이 나셨네요. 영어 홍보를 위해서. 아니 너무 요즘에 사람 좋기로 소문나가지고요. 형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너무 잘 받아서. 맞아요. 되게 의지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정말 아버지 같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희도 느꼈었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 자 이쯤에서 우리 윤경호 씨의 신청곡 한 곡 드릴게요. 어떤 곡이죠?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노래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은 즐겁다 때도 이 노래를 신청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이 곡이 왜 이렇게 떠오를까요? 특히 이 탄생이라는 작품이 새로 시작한다는 어떤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이라는 단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여기 오면 자꾸 그 음악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가고 싶으신가 알겠어요. 여행 오는 느낌. 그런 거 봐요. 자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또 두 분 이야기 이어갈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마일마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탄생의 배우 윤경호, 윤시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윤경호가 사랑하고 배우 윤시윤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멋진 목소리로 하라고 써 있잖아. 굉장히 늘 부담스러워하세요. 너무 재밌게 해주셨어요. 혜지 님이 오늘 두 분을 이상 베이지톤으로 맞추신 거냐고. 그러게요. 우리 캔디 님까지 포함을 우리가 약간 좀 비슷해요. 오늘 방송이 좋으려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맞춰줬어요. 애경 님이 두 분 광고 들어오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코한테 많이 자꾸 놀리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가격도 형님한테 맞춰서. 같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일찍 없이 나는 그 나이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저도 노안이 와서 아는데 노안이 아니시고 이런 얼굴이 쭉 가더라고요. 그런가요? 노안이 아니신데요? 지금은 아니게 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가지고 이런 얼굴이 쭉 가더라고요. 5743님이 지금 탄생 보러 영화관 가는 길이래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될 텐데 오늘 날씨 많이 추워서. 맞아요. 오늘 너무 춥죠. 너무 따뜻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 님이 탄생을 보고 희망이 생겼대요. 이미 보셨어요. 요즘 시험에 실패한 것 같아 많이 좌절하고 있었대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팀이 희망을 얻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으셨나 봐요. 앞서 경호님이 잠깐 얘기하셨죠. 윤시윤 씨가요. 극 중에서 불어, 중국어, 라틴어까지 3개국어를 소화하셨다고 합니다. 발음 훈련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셨다고. 맞아요. 되게 생소한 언어들이네요. 불어, 라틴어는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하지 못하는 흔히 저희가 그냥 쉬운 말로 끓는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리도 있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입술을 깨물면서 하는 발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술도 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우리 그 노력을 또 영화 안에서 볼 수 있죠. 현장에서 계속 거의 대화를 나눌 사이가 없이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 그 대사만 외우느라고요. 그런데 너무 나중에 훌륭하게 잘 소화를 해서 프랑스 배우분들 같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지도도 해주셨지만 나중에 손 볼 데가 없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김대건 신부의 서신들이 남아있는데 거의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쓴 글들이 거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못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또 더 궁금해지네요. 영화가 7020님이 윤시윤 씨가 꼭 한번 또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로 안성기 배우님이었는데 또 함께 하셨네요. 어떠셨냐고. 네. 저는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우상이었기 때문에 촬영 걸어오시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 두근두근 떨리고 연기를 보여드리는 게 너무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지만 또 긴장도 되셨겠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윤경호 씨가 보셨을 때는. 저도 사실은 리딩 때 한 번 뵙고 촬영장에서 한 번 뵙고 두 번 밖에 못 뵀는데 리딩 때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가 옆자리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시윤 씨 말대로 숨이 안 쉬어진다는 표현이 그냥 우리 저희한테는 영화계에서 한 역사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냥 그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눈인사해 주시고 리딩 조용히 하시고 그냥 잘하자고 그냥 이렇게 악수 한번 해 주시고 갔는데 그냥 내가 이분과 함께 작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성인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되게 추운 날씨에 또 촬영을 했었는데 추운 날씨 한 번 없이 딱 앉은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대기하시면서 중간중간 촬영 셋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쉬러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걸 다 지켜보시다가 스태프분들이 좀 고생스럽다 싶으시면 조용히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좀 다독여도 주시고 몸 좀 녹이라고 난로 가로 불러도 주시고. 따뜻하셨군요. 저도 로망이라 선배님이 한 번 길게 오다 이렇게 길을 닫아봤습니다. 영화 탄생에는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대배우님들이 많이 등장해요. 김강우 씨, 이문식 씨, 이호원 씨, 김광규 씨, 정유미 씨 등등.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또 어떠셨어요? 김광규 씨의 여련 때문에 또 스태프들이 눈물바다를 잃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네. 제가 이제 김광규 씨, 광규 선배님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분장차에서 분장을 받고 있는데 자꾸 본인 냉장고 반품 얘기를 자꾸 전화를 해서 제가 그 회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말이죠. 하면서 속으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떡하지? 왜 딴 얘기하실지? 감정을 지금 잡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지만 이따가 이거 씬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건방짐이었더라고요. 리허설 딱 시작하자마자 되겠다. 너무 잘하셨군요. 정말 그날 정말 스태프분들 많이 울고요. 그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 뭉클했어요. 참 좋죠. 놀랐어요. 광규 선배님의 그런 또 진중한 연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굉장히 뭉클했어요. 늘 유쾌한 모습만 보다. 맞아요. 또 좋은 영화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김나훈 선배님 계시잖아요. 선배님이 천지교 신자분이신데 제가 이 영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작은 역할이라도 좋으니 자기는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좀 드려달라. 그래서 이미 캐스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짜 그렇게 자청하셔서 정말 짧게 나오세요. 그 윤신 씨가 저기를 주시나 영성체를 해주시나 그때 그 영성체를 딱 어머니 다음으로 받는 그 옆에 책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걸 말씀 안 드리면 영화관에서 놓치실 수도 있어요. 아 김나훈 씨가 또 나오신다고 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3193님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영화 개봉하자마자 보고 온 1인이래요. 영화 다 보고 나서 이게 CG였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게 없이 너무 대단했나 봐요. 아까 또 굉장히 상상을 하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촬영하시더라. 실제 근데 크기의 배를 세트로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아주 작은 배인데 그거를 타고 그때 당시 기상 관측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그것도 밀입국으로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요. 다른 외국 신부님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한 10명만 배 위에 올라가도 배가 휘청휘청해요. 근데 그걸 타고 중국을 건너갔다라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정말 목숨 걸고 하신 거네요. 해적을 만났던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 안에서 막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또 실감나게 또 표현이 됐어요. 찍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찍었는데 그런 또 보는 재미가 큰 스크린에서 보는 재미가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때가 지금처럼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맞아요. 작년 이맘때였죠. 네. 계속 한 번 촬영을 하면 바닥이 얼어서 터치로 계속 녹여서 촬영을 해야 할 정도. 너무 출력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막 표정관리가 안 되고 있고 예민해지고 있던 순간에 저 멀리에서 차에서 이제 경호 형님이 데리 더라고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그 생각했구나. 현성웅 씨가 오시는구나. 윤시윤 씨는 갑판 위에서 물대포를 주고 받으셨고 저희는 배 안에 이제 물이 반쯤 찬데서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그 사이로 또 물대포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죠. 슬픔은 나누면. 그러니까요.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그렇게 또 고생을 하셨군요. 하지만 또 기대가 됩니다. 또 헐리옷의 많은 대작들은 그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윤시윤 씨 신청곡을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글쎄요. 저희 영화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영화일 수도 있고 저도 이 영화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미션에 나오는 음악이죠. 넬라 판타지아. 폴프츠 씨가 불렀군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잘 고르셨네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어요. 순희님이 윤경호 님 정직한 후보 무대 인사하러 의정부 오셨었대요. 셀카 찍어주면서 얼굴 부은 거라고 뚱뚱한 거 아니라고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다고. 맞습니다. 진짜 멋있고 잘생겨서 놀랐대요.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얼굴이 좀 부었을 거예요. 뚱뚱한 게 아니면.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이 살짝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부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붓기 조심하세요. 저울에. 저울에 찬바람 맞으면 이렇게 바로 붙더라고요. 맞아요. 붙죠. 언제 빠질까요? 이 놈의 붓기를. 재원 님이 시윤 배우 님 드라마 촬영하실 때 봤대요. 배다빈 배우 님하고 근처 공원에서 촬영을 하셨었는데 엄마랑 너무 설레였다고. 영화 탄생 꼭 보러 간다고. 감사합니다. 1, 2, 3, 3 님이 6살 때 저희 아이 아이들은 즐겁다 해서 유치원복 입고 길 건너는 보조 출연을 했대요. 그때 젤리도 나눠주셨다고. 인상도 너무 좋으셨대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그 앞에 문방구가 있었을 텐데 문방구에서 문구점 요즘 보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 애들 좋아할 만한 젤리들이 있길래 주인공을 출연하는 또 경훈이도 어리고 환심을 살려고 제가 아마 이렇게 나눠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길 건너는 그 친구들도 너무 귀여워서 어머니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쿠 스윗하셔라. 은미 님이 윤시윤 배우 님 군입대 전에 홍대에서 게일라 데이트 끝나고 퇴근하시는 걸 봤대요. 아 군입대 전에. 그래서 막 창문까지 내려서 저 포함해서 팬분들 시민분들한테 인사해 주셨는데 너무 천사 같고 하얗고 맑았고 잘생겨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다 똑같겠지만 게일라 데이트 같은 거 하면 무섭잖아요.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면 너무 다행인데. 날 뭐 그럴까 알아볼까. 뭔가 웅성웅성일 수가 있어요. 누구라든가. 뭔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수근수근. 수근수근이 되면 되게 두려운데 그렇게 막 환호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갖고 막 창문 열고 막 저도 막 그렇게 업댔었던 기억이 나요. 군입대 전에 좋은 추억 만들었었네. 그러니까요. 소 러블리 님이 영화 제목이 탄생이니까 윤시윤 윤경호 두 배우님의 태목이 궁금해요. 되게 신박한 질문이다. 그렇죠? 인터뷰 많이 하실 텐데 이거 굉장히 신박한 질문인 것 같아요. 철학 이루가 전공하신 분 아니죠? 굉장히 신박한 질문 감사합니다. 기억나요? 저는 43이라서 43년 전 얘기잖아요. 난 어차피 들은 얘기니까. 그렇죠. 기억은 안 나죠. 내가 꾼 건 아니지? 그렇죠. 대몽이 뭔지 아니죠. 저는 호랑이였다고. 오 잘 어울린다. 그런데 특이한 게 호랑이인데 외모는 큰 호랑인데 되게 강아지 같은 호랑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혹시 동굴아지 않았나요? 그래서 동굴한... 동굴하라니? 우리 경호 씨는 대만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신 적에 가을에 추수철에 아주 잘 익은 벼밭에서 있는데 그게 황금같이 이렇게 보였대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 숙모님께서 여기 치마폭에다가 한아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마폭에 이만큼 받은 그 쌀알들이 금빛이었다고. 이야, 금쌀. 금쌀. 와, 그 쌀 한 알갱이 알갱이가 이제 형님께서 작품 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게 관객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너무 계속 좋을 꿈일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581님이 와, 시윤님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요즘 책 좀 추천해달라고. 요즘 또 가을이라 책을 잘 익히잖아요. 아니, 이건 육아법인데요. 집 거실에 TV 대신 책장과 책상이 있다고. 저희도 육아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육아법인데. 저는 근데 책 욕심이 많아요. 지금 욕심이 많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꽂아놓고 나면 언젠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느 책이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참 볼수록 매력있다. 지금 좋아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혹시 책 내실 생각은 없냐고.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책 중에 좀 좋은 책들이 있으면 저도 좀 어렵긴 한데 읽기 어려우신 책들 좀 요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요약해드리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뭔가 너무 좋네요. 아니, 이번에 바티카네 가스 쪽에도 저희가 성당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미리 한 일주일씩 공부를 해 와서 그러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있는 게 없다라고 차태연님께서. 아유, 아유. 너는 책은 많이 읽는데 나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두 분은 주워 그러시죠. 이렇게 응답을 못해야 돼. 농담을 너무 잘하시니까. 아유, 알면 알수록 우리 매력 있는 두 분이십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근데 끝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산의 시내타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탄생,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먼저 얘기하세요. 네. 책으로 좀 비유를 드리자면 쉽게 읽게 잘 넘어가는 책이 참 좋은 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참 공감하는데 반대로 한 장 한 장 참 넘어가지지 않는 마음에 뭔가 걸리는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마치 저희 영화가 그러한 책을 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아마 보시면 많은 생각들, 많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와서 같이 보시고 같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테니까 많이 좀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호 씨는? 천주교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이 영화를 보실 때라도 당시에 역사라든지 그 인간 김대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 어린 나이에 해냈는가 당시의 시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 뒤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스케일적으로도 이렇게 되게 웅장한 장면들이라든지 다양한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하신 반가운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윤시윤 씨의 열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화관을 찾으실 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너무 기대가 되죠. 영민 님이 어제 탄생 봤지만 10번 볼 거네요. 대박 기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탄생의 배우 윤시윤 씨의 윤경호 씨였습니다. 끝곡은 우리 윤경호 씨의 추천곡이네요. 검정치마의 기다림만큼 더입니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노래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영화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주교라는 걸 자리 잡힐 때까지 그들이 인고했던 그 시간만큼 기다린 만큼 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한테도 찬란한 날들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충 지었습니다. 잘 껴맞춰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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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